봄투데이 팩치벅스 아이폰5용 알로이 X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색상은 티타늄 색상이시고요. 케이스를 개봉해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지금 범퍼 하나가 들어있고요. 안쪽 구성품에는 드라이버 하나와 나사 여분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케이스는 항공소재 알루미늄으로 울트라시 1.2mm이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얇은 케이스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무게는 6g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소재이십니다. 케이스를 분리를 해볼게요. 안쪽에 보시면 스펀지 처리로 핸드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시고요. 핸드폰 케이스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구멍 확인해 주시고요. 아래쪽도 구멍을 확인해 주시고 끼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핸들어도 틈새가 없기 때문에 핸들리거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옆에 보시면 지금 스트랩홀이라고 핸드폰 고리를 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핸드폰 케이스를 끼우시기 전에 고리를 장착하시고 끼워주시면 되세요. 지금 핸드폰 기능들을 누릴 수 있는 홀도 정확히 뚫려 있고요. 지금 제품에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제품이 멀쩡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스크래치 하나 업로드 좋습니다. 이제 Current Court을 통해서 제품을 터미어 знаете 세 가지 공사하고 분 Пока Alicia B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